화물사고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큰 목차 가지고 물어봐요. 화물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유형의 화물사고인가? 자 그 유형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적부 장소 선정과 덧내지 적부 방법 화물의 성질 및 포장 상태에 따라 선창은 어떤 구역에 적부할 것인가? 화물사고 방질 외에 매우 중요하며 적부 장소 선정에서는 화물 혼적시와 마찬가지로 적화 계획 수입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봅시다. 열, 열에서 부패, 변질들이 우리가 있는 것은 위에다 싣어야 돼요? 밑에다 싣어야 돼요? 환갑판에 싣으면 안 되지. 그렇죠? 환갑판 직하에 중갑판에 적재하면 화물 손상을 이야기합시다. 바로 밑에 있는 중갑판에 싣으면 안 돼요. 트윈데크란 말이야. 트윈데크. 적재하면 화물 손상에 입을 수 있어. 상자 화물을 갖다가 샤프트 터널이 있는 후부 선창은 하부 선창에 적재시 브로컨 스페이스가 발생하고 틈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파손된 우려가 있다. 작은 통의 경우에는 하부 선창보다 중갑판이 맞다. 이겠지. 작은 통. 자 하나 알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알아 놓으시면 되겠죠.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만 알아 놓은 작은 통의 경우 요것만 알아 놓은 파란색 치는 부분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하고 이. 자 이렇게. 요 부분 좀 잘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자 화물은 성질에 따른 화물상. 포장이 불량하여. 운송은 운송만 해준 거야. 화주. 화주가 책임져야지. 포장을 왜 극단적으로 했냐고 이 사람을 맡겼냐 말이야. 이 사람은 면책되는 것이지. 자 A 물건 포장이 잘못됐어. 근데 B C 물건에 영향을 미쳐버린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화주가 책임지겠지. 포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잘못된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배에 실었는데 이 물건이 B C한테 영향을 미치면은 이건 누구야. 바로 운송인이 배상해준다. 이겠지. 한. 한 무릎 포장이 문제가 돼요. 타 화물. 다른 화물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때는 운송인이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화주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지. 화표가 잘못됐다 이 말이야. 화주지. 왜 화물에다가 포실 잘해야지. 화주가 부담한다 이거지. 화물은 성질이라는 손상. 성관이라는 것은 선량한 누구나 평범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 줄여서 선관의무라고 그래. 보통 사람이라면은 평범한 상식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의무야. 성관의무야. 근데 운송인도 어쩔 수 없는 사건이 있어. 화물 고해성적. 화물 자체의 결함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싫었어. 어쩔 수 없어. 운송인이 그걸 발견 못해. 그런 경우에 면책되는 것이지. 선적 당시 이미 손상됐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그 사실 입증만 하면은 증거되면은 면책된다 이 말이야. 처음부터 싫을 때부터 그것이 하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입증을 하란 말이야. 사진 찍거나 CCTV에 있거나 기록에 있거나 증거돼. 그럼 면책되는 거야. 아침까지 궁금해 on top của